시간 아까워 빨리빨리 가이래 우리는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요 맏이여 어디있어 맏이여 맏이여 어디있어 맏이여 맏이여 좋은 리프 정말 큰일 났었지 이곳을 찾을 수 없을 때 아스파르타 우리 아빠 알아? 왜 아는 척이지? 아리우스 이번 메인빌런이 아리우스죠? 나 그렇게 기억하는데 이름은 기억 안났지만 여기서 말하는게 아리우스였던거 아 그니까 그 마지막 보스였던거 같아 아리우스와 우리 아버지와 함께 통 럭키 데이 원더풀 아리우스였던거 아리우드 아리우스였던거 아리우드는 그 강의를 그 아버지에 대해 아빠의 가이들이 아리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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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. 마이나 이미지가 있네 바로가죠 어? 마이너 한번도 못썼는데 초기화됐어. 젠장. 그냥 쓸걸. 아 이거 부수는 거다. 아 이거 방향키에 따라서 기술이 달라지네. 방향키랜다. 방향 입력에 따라서. 뭘 시험? 어떻게 이렇게 해발하는 거야? 홀짝 홀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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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콜. 아 2로 바꿔야 되지? 그러면 낚시잖아 이거. 잠시만요 카테고리 바꿨으니까 바로 갑시다 그리고 이거 점프해서 벽 탈 필요가 없네 아 그것도 그렇다 그건 또 맞는 말이네 벌써 6천 굴라방 아 나 겁나 귀찮네 이거 벌써부터 짜증이 밀려오는데 아니 잠깐만 어 어디로 가야되지 아 저긴갑다 아 이건 또 플레인 뭐 아니시 나름 빨리빨리 한건데 이거 하면 끝나는거 아니야 저기 굴 됐어 거참 빨리빨리 응 아까 거기 아닙니까 뭐가 자꾸 움직여 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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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라봐 괜찮아 3편을 더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참는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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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만피 치였다 죽었니? 죽었으면 오보내나 아 이런거 있었어 맞아 으으 카메라워크 극혐 진짜 1편도 카메라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2편은 더해 6600 멀었네요 1만까지 2편은 더해 2편은 더해 가보이기 왜 안내려오냐? 아 내려와 2편은 마이너 아꼈다고 그냥 이렇게 빡셀때 쓰면 돼 귀찮을 때 빡세다기보다 근데 저 초록색깔 저거 뭐지? 왜 또 와야? 뭐가 와야? 뭐라고? 스탭머? 스탭온 디스플레이 땐 유 얼 매직파워 윌 비 리커버? 매직파워를 충전해준다고? 어떻게 올라갑니까? 아 이거 마이너에서 올라갈 수 있지 않나? 맞아 올라갈 수 있어 2편은 마이너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오브가 C래요 내가 B라고? 이런 젠장 자동 장착됐어 다 찾아야돼? 단장하겠네 다음 파트 2 2 4 3 2